안녕하세요 코카콜라 최지원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대로 오늘은 제품 설명 그리고 배드민턴 용품 설명 같은 것들이 아니라 그냥 코카콜라가 주문한 제품을 한번 열어보는 언박싱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앞에 보이시는 대로 빅터 아이엔드라고 적혀있죠 빅터에서 주문했습니다 얼마 전에 빅터 창고 대방출 행사가 있었잖아요 빅터 송파점에 유명하시죠 서울 이사장님께서 대리구매를 해주시고 계셨습니다 뭐 더 가격을 붙여서 파는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파는 가격 그대로 주셨기 때문에 주문해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행사가는 아니에요 한번 열어볼게요 다음에 라켓 저도 라켓 팔 때 아주 유용하게 시 상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제 주령... 어 내 얼굴이 안나오고 웃는구나 일단 이렇게 문을 열었을 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네 서울 이사장님이 센스있게 이렇게 코카콜라 화통을 하고 운영 차 이렇게 양말도 하나 서비스로 보내주셨어요 잘 지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주문한 제품들을 제가 초이스한 제품들을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정재성 선수 라켓으로도 유명하고 샤프트가 딱딱하기로도 소문난 코카콜라의 주령 라켓인 슈퍼웨이브 35도 저렴한 가격에 행사 가격에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행사 때는 제가 눈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평상시 요즘 운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 날렵한 라켓도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행사가에 못 주시다 보니까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매티오 30에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상시에 손에 땀도 많이 나고 운동을 하다 보면 팔에도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타올 가리... 타올 가리... 타올 가리... 이 뭔 개소리야 타올 그립을 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저가용 타올 그립도 16,000원 정도 되고 요넥스 타올 그립은 낱개가 매우 비싸죠 근데 여기 가 보니까 빅터 행사장 가 보니까 롤 타올 그립을 10,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서 블랙 색상 두 개와 레드 색상 두 개도 같이 주문을 했습니다 타올 그립 유저들은 잘 아실 거예요 얼마나 감촉이 중요하고 두께감이 중요한지 아실 건데 빅터는 그 두께감이랑 감촉감도 좋아가지고 즐겨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제가 주문한 제품들은 언박싱을 완료하였습니다 코카콜라의 생애 첫 언박싱 영상 끝났습니다 짧은 영상이면에도 끝까지 봐주신 우리 시청자 및 구독자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신 우리 빅터 송파점 소홀인 사장님께도 크게 감사드립니다 이쪽에 빅터 송파점 앤드 서울인 사장님 인스타랑 카톡 문의를 넣을 수 있는 카톡 이렇게 띄워놓을 테니까 빅터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문의를 넣으실 점 있으시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코카콜라의 언박싱 말이 좋아 언박싱이지 구매한 것 자랑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으니까요 항상 안전하게 안다치게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많이들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